안녕하세요. 2022년 9월 29일 최병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느낌으로 보면 딱 두 가지로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수원지검이 하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거기에는 이제 관련해서 이화영 킨텍스 대표가 어제 구속이 됐죠. 물론 그거는 별건입니다마는 어쨌든 그 이화영 대표에 대한 구속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그 최종 목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입구를 통과했다.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는 대목이고 개념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화영 역시 이해찬 전 대표와 이재명 현 대표를 연결하는 고리인 이 사람이 뇌물 혐의로 이 본질과는 다른 거지만 구속됐다는 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 사람을 상대로 이제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왜냐하면 이 사람도 쌍방울 계열사의 사회의사 같은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쌍방울과 또 이재명 대표 간의 연결고리일 수도 있고 대장동에도 연루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뭐 이런 점들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거 외에 또 하나가 바로 성남FC입니다. 성남FC 잘 아시지만 축구단입니다. 이 축구단이 이 축구단에 후원금을 낸 기업이 관내에 6개인데 이게 이제 경찰이 이 중에서 두산건설만 제3자 뇌물 이렇게 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성남지청에서 나머지 5개 기업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5개 기업도 다 들여다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남FC도 이게 뭐 제3자 뇌물이냐 뇌물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건 이제 대검에 있는 예규를 보면 제3단 뇌물죄도 여러 개로 분류를 해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과 제3자 뇌물 이건 뭐 사실상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렇게 법조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다. 그런데 경찰은 두산건설에 대해서만 뇌물죄를 적용했는데 성남지청에서는 나머지 5개 기업 그러니까 6개 기업 모두를 상대로 들여다보고 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증거. 왜냐하면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면 그러면 이제 제3자 뇌물죄로 충분히 의율 이른바 처벌을 할 수 있다. 가장 최근의 사례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용인시장 시절에 자기 지인들한테 시행업자로부터 땅을 3억 원씩 싸게 사도록 해준 혐의 이걸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제3자 뇌물죄입니다. 전형적으로 정찬민을 이재명으로 바꾸고 용인시장을 성남시장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각 기업들 이걸 6개 대기업 6개 기업으로 바꾸고 후원금 낸 거 이거를 지인들한테 싸게 해준 거 3억 원씩 이렇게 대치를 하면 딱 떨어지는 제3자 뇌물죄 징역 7년 더군다나 그거는 3억 원씩 싸게 해줬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수십억 원 뭐 30억 원 40억 원 이렇게 이른바 땡긴 겁니다. 어떤 명목으로 용인시장 전용인시장은 편의를 봐준다. 거기도 물론 용도변경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 여기도 똑같습니다. 두산건설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네이버 사옥 인허가 농협 성남시 금고 재계약 뭐 이런 것들입니다. 구조가 완전히 똑같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다 증거 부정한 청탁 이 부분인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jtbc가 연속으로 요새 인터뷰 시리즈를 내보내고 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성남FC의 2015년에 대표를 한 사람입니다. 곽선우 변호사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킨 사람이죠. 곽선우 변호사가 9월 24일 날 성남지청에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내걸고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5년에 1년 동안 했다고 그랬죠. 이 시기가 바로 두산건설 네이버 이런 데가 성남FC의 거액의 후원금을 내기로 약정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거의 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 이 사람이 얘기한 거 시장님께서 이게 이재명 시장입니다. 정진상 실장을 실질적인 구단조로 생각하고 이 사람이랑 상의해서 진행하라니까 저는 당연히 그냥 시장님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후원금 유치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누가 했느냐 그러면 정진상 실장이 다 주도해서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나중에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2만 원 후원금 어떻게 유치하셨냐고. 그때 정진상 실장님 저한테 그랬거든요. 다 그런 게 있어요. 다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또 곽선우 변호사 얘기입니다. 자 일반 축구단이 그렇게 큰 돈을 기업 상대로 영업해서 유치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뭔가 시에서 주도해서 제가 알지 못하는 그걸 이제 민원을 해결해 주면서 그렇게 받았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후원금 유치와 관련해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준 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검찰 조사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간 걸 봤죠. 그 당시에 몰랐다는 거죠. 나중에 안 건데 세전으로 8500만 원이었던가. 그런데 그건 본인이 영업해서 유치한 게 아닌데.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의 발언을 우리가 주의깊게 보면 첫 번째 정진상 실장이라는 사람은 말이 실장이지 사실은 그냥 성남시장 정책보좌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모입니다. 개선 조직이 아니고 라인 조직이 아니고 스태프 조직이니까 행정상 제가 알기로는 무슨 결제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6급입니다. 별정직 공무원. 그런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성남FC 대표의 보고를 받고 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일의 보고 창구가 정진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정진상이라는 사람은 권한이 없는 일을 다 시장의 권한우위만에 했다. 이거는 과연 적법한가. 그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정진상 실장이 얘기했다는 후원금 유치. 다 그런 게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제3자 뇌물죄의 결정적 장면이 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검찰이 입증을 해야죠. 그게 부정 청탁이라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후원금이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있었는데 이 즈음에 두산, 네이버, 분당차병원,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이 5개. 이 중에는 현대백화점이 제일 약합니다. 왜냐하면 현대백화점은 이미 그때 인허가를 받고 공사를 완공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현대백화점이 성남시에 민원할 사항은 그 준공허가입니다. 준공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니, 알파돔시티라는 듣도 보도 못한 회사가 5억 5천만 원을 냈는데 현대백화점은 5억 원밖에 안 냈습니다. 왜? 민원이 약하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만약 이게 현대백화점을 거기에 짓느냐 못 짓느냐는 인허가 문제 또는 용도변경 문제였다면 5억 원으로 끝날 일이 아니죠. 이것만 봐도 맞바꾼 거다. 그러니까 특혜를 주고 그 특혜의 대가를 챙긴 거다. 한 건 그림으로서 명백합니다. 곽선호 변호사가 이런 인터뷰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원을 해결해주고 후원금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합니다. 변호사입니다. 사건, 사고 많이 다뤄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성남FC 2015년에 대표를 해봤고 주변에 돌아가는 건 물론 대부분 자기를 그냥 건너뛰고 실무자하고 정진상하고 직접 성남FC 문제를 처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지사장 비슷하게 있었던 건데 어쨌든 그래도 그 위치에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검찰 수사에 굉장한 도움이 되겠죠. 그래도 명색이 대표인데 이런 부분이고요. 자, 이뿐만 아니고 2017년에 성남FC 한 직원이 아마 시의회에 넘겨서 공론하기 위해서 만든 문건으로 보이는데 내부 문건, 이거는 이제 언론에서 내부 폭로 문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검찰이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곽선우 대표의 주장과 똑같습니다. 축구단 업무는 모두 정 실장에게 보고한 뒤에 지시받아서 수행을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진상이 이재명의 대리인이었다. 자, 만약에 이렇다면 기업 후원이 단순한 후원이었겠는가? 무슨 얘기냐면 성남FC의 대표 또는 임직원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기업 후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성남시와 무관하게 기업 후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죠. 이 사람은 직접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재명 시장의 대리인인 정진상 정책보좌관이 후원금 같은 걸 다 땡겼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시장한테 얘기해서 용도 변경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죠. 이게 바로 정진상 실장이 이 곽선우 성남FC 대표한테 얘기했다는 다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거다. 그러면 두산건설 같은 경우는 아예 공문을 보냈습니다. 용도 변경해주면 후원금 낼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 공문은 그동안의 비밀로 감춰져 있었는데 이번에 드러났죠. 이거는 뭐 확실한 부정청탁으로 보이고 다른 데는 어떤 식으로든 부정청탁을 했을 텐데 그 증거를 못 잡으면 경찰처럼 또 무혐의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누군가는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곽선우 대표나 아니면 내부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진상이라는 사람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책임 거기로 한 발 두 발 지금 접근해 가고 있다. 이렇게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두산건설은 이미 다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다섯 개 기업도 접근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성남FC 대표의 증언 그 다음에 내부 문건 이런 것들이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물론 이거의 그럼 최종 결론은 언제 나올까 오늘이 9월 29일이면 글쎄요 9월 24일 날 이 대표를 조사했다고 했죠. 그러면 한 일주일이 조금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동안에 성남지청이 조사한 게 뭐 수사 시작한 게 한 두어 달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 연내에는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자 이거는 조금 별개의 얘기인데 여기 보면 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리더십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FC 같은 경우도 곽선호 변호사 본인이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정진상 실장한테 맡겨서 직원들하고 일을 다 해결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도 황무성 사장이라는 사람도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시장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 일은 자기의 최측근인 정진상 유동규를 통해서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자기 측근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해결하고 그리고서 본인은 거기서 가급적이면 빠지려고 하는 스타일 이거는 아마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본인은 빠지려고 본인이 좀 열외로 있으려고 하는 전략적인 스타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공범관계 아닌가요?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은 성남FC 수사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거기에 특히 전 대표의 주장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진상까지 타겟이 확대됐고 이거는 곧바로 정진상 혐의가 확인된다면 그거는 곧바로 이재명의 혐의다. 아마도 공범관계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